우리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철수해야 한다. 동남아인도 그 외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옮겨야 한다. 중국 오랑계국은 우리의 최대적이다. 중국은 코로나로 사과와 보상도 안 했고 마스크마저 만들지 못하게 했으나 우리 연구진이 만들어 전세계에 위기를 넘기게 했다. 중국에 하늘에 용서가 있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무소수로 한국의 제2의 사드 보복을 재현하려 했던 중국이 역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중국의 눈물로 호소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이 이를 훌륭히 극복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 칼을 빼들어 오히려 본인들이 당해버릴 위기에 봉착하고 만 것인데요. 위기 상황일수록 강해지는 한국의 특성을 까만게 잊은 중국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직면했을 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극복해 해외 많은 나라를 경악해 빠뜨리곤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는데요. 고 2에 따라 이번에도 한국이 가면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거리에서는 제2의 사드 사태나 다름없는 중국의 공격을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한국으로 인해 오히려 대참사를 피할 수 없게 된 중국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발 원자재 쇼크가 한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류소수 문제는 단순 디젤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한국의 여러 언론에서는 이번 묘소수 품귀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국가적 비상사태나 다름없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고장 묘소수 따위에 휘청거리는 게 말이 되냐며 미리 대비해두지 않은 만일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은 부랴부략 인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사태의 원흥인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일부를 통해 만약 누군가 집요하게 중국에 대한 대항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에 대한 반감이 거세져가는 세계 각국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한 중국민 논객은 중국은 한국이 가진 반도체 생산 능력이 미국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한국을 한낱 중국의 카드로 낮추는 시건방진 서두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그는 뒤이어 한국은 중국에 급히 협조를 묘청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며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해득실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무소수로 한국을 협박하고 있음을 심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만큼 한국이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잘 알고 있을 게 불보듯 뻔한 중국이 지난 사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역 공격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을 두고 과거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만문 무역 공격이나 다름없다고 붕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과거 일본은 과거 강제 지명 문제에 대한 한국의 판결에 열받아 이를 보복하기 위해 한국의 악의적으로 수출 규제를 감행해 한국 경제를 뒤흔들려 했던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한국은 주묘 전략 수출 물품인 불화수소를 고순도로 만드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었기에 속절없이 휘청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일본이 무역 보복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항목인 불화수소를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초고순도로 만드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현재는 역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는 엄청난 경시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위기 상황일수록 강한 힘을 발휘해왔던 만큼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묘소수 사태 또한 중국이 그려놓은 시나리오대로만큼은 결코 흘러가게 두지 많을 것이라며 굳은 다짐을 굳혔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매체인 런 민지 씨는 8일 한국의 묘소수 위기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옥죄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의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추진하는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말 같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생각외로 위기 상황을 빠르게 극복해 나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이 잘못되어 감을 직감한 중국이 내놓은 궁색한 변명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사실 한국의 묘소수 사태는 아직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며 아직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빠르게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물색한 결과 절묘하게도 한국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나라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활로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엄청난 나라들로 이번 사태로 한국과 두터운 친밀감을 쌓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 분명한 상황에 오히려 중국이 식은담을 흘리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묘소수 부족 사태를 지켜보던 호주의 총리는 한국의 묘소수 2만 리터를 빠르게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7일 아프간에서 미라클 작전을 수행했던 KC-330 시그노스 수송기를 호주에 투입해 긴급 물량을 확보했는데요. CNN에서는 현재 한국의 묘소수 대란 사태에 대한 속보 중 호주와 중국의 마찰에 대해 콕 집어전하며 한국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호주 총리의 뒷배경을 설파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중국의 무역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한 반중 정책을 국가적 단위로 펼치고 있는 나라로 중국 때문에 역으로 자신들이 고립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에게 버틸 힘이 되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호주는 수송기가 담을 수 있는 한계치까지 요소를 눌러담아 추가로 7000리터를 추가해 보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20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튜터의 타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져오게 될 총량을 계산해보면 이미 총 천만 리터의 요소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발의 오줌 누기라며 아직 급한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소모하는 묘소 수양이 56만 리터에 육박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장의 물량이 풀릴 시점까지 과면 남은 재고량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한국은 TF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요소수 사퇴 대응 방만을 모색한 결과 다방면으로 요소수 독립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급한 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요소수 비상 매세 세감은 변세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국민들 또한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 군이 이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해 비축해둔 묘소수를 민간에 대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이 방출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20만 리터 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급한 불을 한 번에 끄기에는 척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있지만 이 비축분은 묘소수가 없으면 발이 묶여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소방서 등 긴급한 분야에 우선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항구와 밀접해 물류 이동이 잦은 만큼 묘소수 품귀 현상이 어떤 지역보다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는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는 신원 불명의 한 남성이 쇼핑백 크기만 한 상자 3개를 소방서 출입문 앞에 놓은 뒤 호련히 사라지는가 하면 당근마켓에서는 뉴스를 접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더 간절히 필요한 분께 엘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큰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우리 에디즈는 옛날 우리나라의 외환일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버렸던 금모으기 운동이 생각난다며 눈시물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과거 우리 국민들은 결혼 반지, 아이의 돌 반지 등 각자의 소중한 사면이 담겨있는 소중한 징표나 다름없는 보물들을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모습을 본 해외 언론들은 한국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모여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애국심을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국은 과거와는 끼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로 성장했지만 지금과도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재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서로를 걱정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씨는 한국인이기에 가능한 것이고 이 위기 또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거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이번 사태는 결국 사드 사태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던 것처럼 여태껏 국제관계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한국이 본격적으로 탈중국화를 시작할 명분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요소수와 같은 준전량 물자 수준의 물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기존 중국에 대한 물자 의존도가 높았던 다른 나라들까지 한국과 같이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나 다음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잘난 원자재로 협박을 가했다가 본전도 못 찾고 고립되어 쪽박이나 차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반대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강한 나라들과 두터운 외교관계를 유지해가며 승승장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끝까지 큰 파장 없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이 자기들이 영토와 국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정말 무식하기 자기 없다. 이젠 중국을 공급망에서 아예 빼버려야 한다. 이참에 수소트럭 좌 깔아 부려. 그리고 요소는 식량 자원에 꼭 필요하니 다소 비싸더라도 국내에서 자급 자족 70% 나머진 해외 수입해라. 한국, 인도, 호주, 우리의 친구들이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짜 친구지. 중국이존 수입품을 다른 나라들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제3의 요소수 같은 중국 수입품들이 무려 3,900개나 됩니다. 대책을 속히 세우지 않으면 미중 패권 전쟁의 최대 이생량이 될 수도 있고 양국의 샌드위치 속에서 크게 휘둘릴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입 대책 혹 시급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